백현동 대북송금 위중교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6일 결정됩니다. 국회 표결 직후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보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26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 담당 법관이 맞는 원칙에 따라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맞습니다. 다만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 연기 가능성도 나옵니다.